벌써부터 따라오라 그래 아 나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저거 봐라 왜 막는거야 도대체 아 시발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야 왜들 그러는거야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예요 진짜 그냥 유토로 하지 말아요 왜 막아요 왜 막냐구요 왜 막냐구요 왜 막냐구요 왜 막아요 장난치나 지금 완전히 민간이 지금 사찰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지금 경찰차 몇대가 지금 한사람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 개같은짓이야 왜 막아요 당신이 뭔데 날 막어 왜 막냐구요 왜 막았냐구요 당신이 뭔데 나오고 따라오라 말하고 아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제하려고 그래요 이게 뭔 위반사항이에요 여기서 막아서 그러는건데 다 나와있어요 따라오시라고요 왜 자꾸 따라와요 못 따라 견인해요 견인해 방송에 다 나와있어요 왜 쫓아와가지고 막냐구요 견인하라고요 견인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한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왜 날 막아요 자꾸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생각을 해봐요 경찰이 한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차를 막고 못가게 막고 이게 말이 되는거에요 경찰원이 법에 따라서 흥분안하게 생겼어요 왜 막았어요 왜 막았냐구요 왜 사람을 막냐구요 가는사람을 2주 이상의 우리 경호 업무에 경호 구속을 이게 무슨 경호 업무입니까 경찰 경호 업무으로 내가 다 날아다니면서 막은게 경찰 아니냐구요 우측에 잠깐 불빨이별이 싫어요 이게 뭐가 지금 잘된거에요 지나가는 시민을 그냥 제가 제가 이동합니다 내 차 건드리지 않아요 경찰에 잠깐 정찰 해주시라고요 욕 제가 제가 교통경찰관으로서 이번 상황에서 왜 가는 길을 막냐구요 말 들어보라구요 왜 막냐구요 말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라구요 이번 상황이 있으니까 막는거 아니니까 들어보라구요 소리지르지 마요 왜 막았어요 왜 나를 왜 막았어요 잠시만요 왜 막았냐구요 말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라구요 제발 들어보세요 나를 막은 이유가 뭐에요 들어보라구요 운전자님이 여기 1차선에서 진입하실때요 영상장치를 켜놓으셨잖아요 켜놓은게 잘못됐어요 네 위반입니다 경찰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나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차량 우측에 조차를 해주시죠 알려드릴게요 됐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운전자님께서 사람하며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걸 완전히 사찰이에요 해제도 너무하잖아요 운전자님이 위반사항이 있으니까 경찰관이 잡는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위반사항입니까 잡았어요 왜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니냐고요 어떤 일반시민 쫓아다니게 돼있습니까 왜 쫓아다니냐고요 옆으로 빼고 얘기하세요 옆으로 빼고 얘기하세요 내가 억울하게 다녀는데 왜 쫓아다니냐고요 짜증나게 진짜 내 차 건들지 말라고요 나는 운전자님 나는 뭔데 나는 왜 억울하게 쫓아다니면서 왜 아니 왜 쫓아다니냐고요 내 차 건들지 말아요 영호구역에 내 차 건들지 말라고요 왜 쫓아다녀 전혀 시발 왜 나 쫓아다녀 왜 쫓아다녀 왜 쫓아다니는 거야 시발 진짜 왜 건들지 마 시발 왜 쫓아다녀 왜 쫓아다녀 왜 벤지 벗겨져 왜 쫓아다녀 시발 내가 테러범이야 내가 테러범이냐고 난 왜 쫓아다녀 시발 왜 나만 쫓아다녀 그러고 그러고 나 진짜 왜 쫓아다녀 왜 쫓아다녀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냐고 시발 나오세요 한두 번이라고 이게 시발 이게 한두 번이야 난 왜 쫓아다녀 시발 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한두 번이냐고 시발 이게 한두 번이냐고 단지는 그렇게 못돼요 내가 시발 한두 번이로 참겠는데 뭐하는 거냐고 이게 일로오세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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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